이번 주제는 더본코리아 매장수입니다. 우선 더본코리아 전체 브랜드의 국내 매장수 순위를 보시죠. 1993년 권조쌈밥집 브랜드를 론칭합니다. 2005년에 론칭한 새마을 식당이 매장수 확장에 나섭니다. 2006년에 시작한 백다방이 폭발적인 가맹점 확장에 나섭니다. 2024년 1월 기준 백다방, 홍콩반점, 백보이피자 등을 주축으로 2024년 1월 기준 백다방, 홍콩반점, 백보이피자 등을 주축으로 다양한 브랜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커피 전문점 매장수를 보시죠. 2002년 이디아가 본격적인 가맹점 확장을 시작합니다. 2009년 엔젤이너스와 카페베네가 매장수 정점을 찍습니다. 2014년 백다방이 저가커피로 단숨에 순위권이 진입합니다. 2019년 엔젤이너스와 카페베네가 매장수인 새로운 가맹점을 찍고 있습니다. 2018년 엔젤 therm장수인 봉р드 방향수인 미치는 bas을 보인다 2015년 엔젤 대파를 == 크래비 전문점이 좋지 않습니다. 이따가가 고통점이 많습니다. 2019년 엔젤이너스와 이게 일반적인 가매장수인 그리고 상할 수는 없을 때 2024년 택다방은 국내매장수 6위에 랭킹합니다. 다음은 짬뽕전문점 국내매장수를 보시죠. 2006년에 시작한 홍콩반점 0410이 매장수 1위에 등극합니다. 다음은 짬뽕전문점입니다. 다음은 짬뽕전문점입니다. 2023년 보배 반점이 무서운 속도로 2위까지 올라옵니다. 2024년 1월 기준 홍콩반점 0410은 매장수 1위를 수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피자전문점 국내매장수 순위입니다. 1991년 피자헛 도미노 미스터피자 3국시대가 개막합니다. 2008년 착한 상생으로 피자스쿨이 1위에 등극합니다. 다음은 짬뽕전문점입니다. 2021년 론칭한 백보이 피자가 순위권에 진입합니다. 2024년 1월 기준 백보이 피자는 매장수 203개를 기록합니다. 더본 코리아의 착한 상생으로 더 많은 브랜드와 매장수로 고객의 최적점에서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다음은 짬뽕전문점입니다.